안녕하세요 싱가포르 테니스 라이프 아미르티비 아미르입니다. 기분이 좋아요. 짜잔! 2021년도 상반기에 리그를 제가 두 개 뛰었는데요. 위츠클럽하고 LTS 두 개를 뛰었어요. 그런데 이제 팀이 두 리그에서 둘 다 우승을 했지 뭐예요. 이제 저희는 다음 하반기부터는 한 단계 올라간 리그에서 뛸 수 있게 됐어요. 사틴이라던지 이제 부캐틴이 운영을 너무 잘해주고 시합을 잘하고 능력있는 친구들이 많아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엎어서 그렇게 됐습니다. 멍멍이 이렇게 한번 더 찍으세요. 벤 như은은은은은은은은이은은은 여러분도의 진도한 입술이 있어요. 그럼 제가 리그에서 주가세송과 함께하는 제가 다른 분이 더INE랑 조금 더 본다 encant아요. 너무 많은데 정말 편하게 해줘요. 삼빼이! 이 날이 일어났습니다! Steam을 못하여서 цобр해요. 감사합니다.